칼빛빛빛 빨라지게 하는 해피바이러스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. 레드벨벳! 해피팀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. 슬기씨 들고 계신거 뭔가요? 네 오늘 세분 MC 처음이시잖아요.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홍보도 할 겸 이렇게 가졌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쿠키에 적힌 루키가 타이틀곡인가요? 네 사랑하는 사람 루키에 비해한 귀여웠고 바라라운 곡인데요. 딱 한 번만 들으셔도 중독되실 거예요. 그럼 딱 한 번만 들려주실래요? 그럴까요? 그럼 멤버들 같이 들어볼까요? 둘 셋! 루키 루키 마 슈퍼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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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맞지 그 느낌적인 느낌 느낌 와 전 벌써 중독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인데요. 이 느낌까지 살려서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꽃길을 걷고 있는 대세소녀들 우주소녀의 무대와 마스크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. 네 그전에 드림캐쳐의 무대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. 체이스 미 뮤직 스타트! 느낌 느낌! 느낌!